지역 상인도 돕고 적립 혜택도 주는 지역 화폐 많이들 쓰실 텐데요. 일부 자치단체가 최근에 혜택 지급 방식을 바꿨습니다. 부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임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이달부터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사용액 충전과 동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선불형에서 카드를 쓴 뒤 결제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후불형으로 전환했습니다. 30만 원을 충전하면 전에는 2만 천 원을 즉시 더 지급했지만 이제는 결제할 때마다 지출 금액의 7%가 적립됩니다. 사재기식 충전으로 인센티브 예산이 미리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소비를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촉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변경 전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소진됐지만 후불형으로 전환한 뒤에는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가정의 달 등 가계 소비가 많은 시기 한도 상향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라든가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할인율이라든가 할인 한도를 확대해서 가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정안전부도 지역화폐 부정 사용 등을 막기 위해 후불형 전환을 권하고 있지만 충북은 여전히 선불형 방식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구는 고령층 주민 등이 선호하는 지류 지역화폐는 후불형 지급이 어렵고 갑자기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바꾸면 민원과 혼선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